태영화부를 소개합니다 태영화부 예배는 오후 1시 태영화부실에서 드립니다 영세에서 4세 맨넌트, 부모, 조 부모님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고 신혼반 모임도 있습니다 훈련회는 황신도 제자학교 월, 화, 목, 등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있는 요괴배 다큐 매주 목요일 8시에 드리는 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현장 사역을 위한 전도망대팀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쁜 소식 5가정에서 6명의 맨넌트가 태어났어요 앞으로 5가정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여름에는 하나 랩런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다 가장 중요한 부서 태영화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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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